자 이번 시간은 기초지식 시간인데요. 관련 상식하고요. 기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실 것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기계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 에너지관리기사 전반에 대한 얘기지만 단위, 단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위. 자 그런데 물리량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길이가 있다. 각도가 있다. 무게가 있다. 여러가지 물리량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물리량은요. 수하고 단위의 결합이라는 얘기죠.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30c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하고 이 cm라는 단위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3m다 라고 하면 3은 숫자고 m는 단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물리량이 되려면 단위가 없어서는 물리량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위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길이라든지 길이, 질량, 시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들이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한 기본 단위는요. 이 세 가지에다가 네 가지가 추가돼서 일곱 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본 강의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본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있다 봐요. 속도 잘 알고 계시죠? 속도는 단위가 어떻게 하죠? m, 거리. 시간 분의 거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거리, 미터. 시간, 세컨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 단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도 단위다.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로부터 만들어진 유도 단위는 몇 가지입니까? 기본 단위는 일곱 가지였잖아요. 일곱 가지. 자, 몇 가지입니까? 오문현답. 이런 질문이 되겠어요. 상당히 많다. 매우 많다. 매우 많다. 이것이 조합으로 돼서 기본 단위를 조합한 유도 단위가 엄청 많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아, 이렇게 해서 단위가 있구나. 물리량을 표현하려면은 숫자와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요. 뭐 1, 2, 3, 4, 5, 6, 7, 8, 아니면 1.0, 2.0 이런 것들, 3.5 등등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 말고요. 이렇게 접두로 붙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앙에서도 이거 둘, 넷, 여섯 가지. 두 가지에서 열두 가지죠. 이 정도만 아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뭐냐면은 표시를 데카, DA, 헥토눔 H, 킬로는 K, 메가는 대문자 M, 기가는 대문자 C, 테트라는 대문자 T, 이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반대, 반대. 얘네들은 10에 몇 승이 붙는다 가는데요. 플러스로 붙어요, 플러스. 근데 이것들은 마이너스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모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몇 승이 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1, 2, 3, 6, 9, 12.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1, 2, 3, 6, 9, 10이다. 1, 2, 3, 6, 9, 10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데카는 1, 10에 1승. 헥토눔 10에 2승. 킬로는 10에 3승. 메가는 10에 6승. 기관은 10에 9승. 테트라는 10에 12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렇죠. 이쪽 거는 이제 이렇게 10에 1, 2, 3, 6, 9, 12승.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쪽 거는 어떻게 되느냐. 다 안됩니다. 10에 마이너스 1승. 10에 마이너스 2승. 10에 밀리는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 테트라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재료공학을 한 사람들 중에서 마이크로에 더 들어간 개념을 첨단재료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노라 그러죠. 나노. 그래서 뭐냐면 10에 마이너스 9승인 것이에요. 나노가.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런데 마이크로를 흔히든 기계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공학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이게 아니죠. 왜 이렇게 착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매트릭, 미터계를 쓰는데요. 기계 지금 이제 이게 관련 상식이지만 기계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계 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가 미터계, 매트릭을 쓰면서 밀리미터 이걸로다가 기본적으로 단위로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밀리미터에 밀리미터에 만약에 1밀리미터가 있다. 이것에 마이너스 3승이 마이크로예요. 그런데 마이크로 사실 이게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쓴다. 마이크로. 그러면은 1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냐 라고 할 때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육성미터 인 것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1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10의 마이너스 육성미터인데 보통 밀리미터를 써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이건 좀 잘못 썼다. 그쵸? 어떻게 되냐. 1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육성미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의 마이너스 삼성믈리미터라는 것은 1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1마이크로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삼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별로 관계가 없는 일 수도 있는데 수험생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기계 하시다가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흔히 많이 쓰는 게 뭘까요? 킬로죠. 킬로 하고 밀리입니다. 그렇죠? 킬로 이렇게 K 소문자를 쓰죠. 밀리는 M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메가도 많이 써야 되는데 메가파스칼 이렇게 메가 나오죠. 마이크로도 많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나오고 이것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기에서 사용되는 접도와 크기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것을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기호로서 기호로서 표시를 할 때 그리스 문자를 많이 써요. 그리스 문자를 그래서 그리스 문자 보시면 생긴 게 일단 이렇게 생긴 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생겼죠.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엡실론 그 다음에 ABCD 이잖아요. 영어가 근데 여기서 Z예요. Z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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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타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스타 그 다음에 이오타 I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오타라고 한다고 그죠. 카파 카파는 K 있죠. 이거를 이렇게 머리를 약간 짧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쭉 소문자를 위해서 위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대문자 그리스문 대문자 쪽은 잘 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자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람다 람다 이렇게 생겼다. 들립자 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뮤 뮤 이렇게 그 다음에 뉴 뉴 이렇게 빼축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크시 또는 크사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오미크론 오 그 다음에 파이 파이 3.14죠. 파이 로우는 이렇게 땡그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는 시그마 타우 타우 그 다음에 윗실론은 이렇게 윗실론은 잘 안쓰요. 윗실론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이거는 직경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카이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푸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W가 이렇게 둥글게 생긴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본 거고요. 이거 I는 이오타 표시 안했네요. I 이렇게 썼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이 쓰여지는 거가 우리 이제 에너지 관리기사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감마를 씁니다. 감마 감마를 이거죠. 모두 다 한번 쓰여 감마를 비중 혹은 비중량 이렇게 씁니다. 잘 쓰였네. 감마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라는 것은 수학에서 이제 델타 했고 변분 변화량 할 때 델타를 쓰죠. 그 다음에 입실론 입실론 이제 오차 이렇게 돼 있는데 기계 부문 입실론 이렇게 하고 변형 변형률 로다 이제 쓰죠. 인장시험 딱 땡겼을 때 그 다음에 에타 에타 이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것은 효율 효율 표현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시타 데타라고도 하고 시타라고 하네요. 이것은 이제 각도 표현을 할 때 온도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개념 아니면 개수 있죠. 마찰 개수 이런 개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빼축한 요거는 동점성도 개념으로 써가지고 레이놀즈 수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신 파이 파이는 원주율 해서 3.14 를 파이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로는 밀도 개념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는 수학에서 표준편차 개념으로 쓰는 거고 타오는 T자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죠. 타오는 전단 전단의 개념 전단응력 전단 개념으로 씁니다. 위실러는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파이 요거 땡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싹 한 거 요거는 직경 직경으로 쓰죠. 지름 직경과 지름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 푸시 잘 안 쓰고 오메가 였죠. 오메가 오메가는 각속도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정도 아시면 되는데 그리스문자가 이런 게 있구나 한 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개념으로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료의 분류를 봅니다. 자 이제 기계 재료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기초적인 건지 말씀드린다. 이거죠. 자 기계 재료 재료의 분류죠. 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료 머티어리얼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냐 재료는 그냥 재료 한 가지죠. 너무 무식한가요? 이렇게 인류가 처음에 무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견한 건 뭘 발견해 쓰고 있었냐면 인류가 금속 메탈 얘를 발견했다. 이거죠. 해서 썼어요. 자 그러면 재료 개발의 역사 재료 발견 재료 개발 역사가 인류의 문명 인류의 기술의 발전의 역사다. 라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인류가 처음 재료를 사용했던 것이 금속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금속이라는 거라고 이름 붙을 정도가 되면 문명인가 문명 비문명 그 전에 원시 시대가 있었죠. 그 시절은 뭘 갖다가 재료를 갖다 썼죠. 주로 그 당시에 원시인들이라는 그런 조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농사 같은 것도 없었고 어떻게 합니까? 태어났는데 영양분이 들어가고 뭔가 소화로 하고 이렇게 배출도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살아가야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뭘 먹어야 되는데 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식물 같은 거는 과거 그 시절에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보고선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동물들 먹을 수 있는 거를 어떤 내게체를 잡아먹고 잡혀먹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죠. 역사를 보면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잡아먹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처음 쓴 도구가 금속이냐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에서 배웠죠. 뭐죠? 돌 그래서 돌 돌 돌을 썼다. 돌을 썼다. 그래서 돌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빡빡 빼줍게 갈아서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 안 쓰더라고요. 타제 섞기 이게 이제 뗀 뗀 섞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뗀 보다도 사실 이전에 주워서 대충 주워서 거기서 그 유용하게 쓸 그렇게 생긴 거 그걸 갖다 주운 거죠. 그리고 그 모양을 보니까 그걸로다가 잘 파지고 뭐 유용하게 뭐 날콜하게 뭐 긁기도 하고 다른 짐승을 뭐 잡기도 하고 쓰여지도 해가지고 걔랑 비슷한 형상을 주워서 했다가 깨가지고 그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썼죠. 예. 뗀 섞기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감안해 보니까 모양이 그렇게 생기고 더 면이 좋고 좀 이렇게 좀 날카롭고 이렇게 된 것이 더 그 유용하게 쓰여지더라 이런 거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갈죠. 마제 섞기라고 하죠. 지금 이게 역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말도 제가 쓴 겁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갈아 냈다 해도 간 섞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고는 좀 무식하게죠? 무식하게 보다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이거 갖고만 했느냐 이거죠. 아니에요. 이거 전에는 돌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어요. 나무 그 다음에 뼈 뼈조각 뭔가가 갖고 있는 게 뭐죠? 이 성질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일단 강도예요. 강도 어떤 이때 원신들이 강도가 얼마 이런 거 몰라도 이걸 썼는데 예를 들면 잘 안 닳고 잘 안 깨지고 뭐가 튼튼한 거 튼튼한 거 그걸 해가지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된 것을 다 툴이라고 해요. 툴 이게 뭐냐면은 이 전의 시대는 무엇을 만들어서 그 무엇이 툴이에요. 그래서 그 툴 가지고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어떤 해결책 방법론을요. 툴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툴 툴이라는 게 참 아주 대단한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한 게 툴을 개발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으로 거의 연결이 됐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시절을 보내다가 왜 이런 재료들 많았는데 왜 재료를 갖다가 금속 하고요.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금속하고 금속 아닌 거 금속 아닌 건 뭐죠? 금속 외에는 이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닐 빛자잖아요. 금속인 거 금속 아닌 거 이렇게 구분했다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절이 여성이 굉장히 강하고 남성은 여성의 이게 뭐죠? 뒤 그냥 수발이나 두는 존재다. 그럼 뭐라고 하죠? 그럴 때는 세상에 사람은 여성과 여성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반대는 또 남성과 남성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하나가 이름이 없는 거야. 유래가 그렇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름이 없는 거야. 왜 이름이 안 붙였냐면은 실제로 비금속 재료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금속 아니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름 아닌 게 이름이 됐다. 헐 수 없이 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야. 인류가 관심이 있었기보다는 사실은 얘는 잘 모르고 얘의 유용성 얘의 활용을 많이 알고 얘를 많이 유용했다. 이거죠. 활용했다. 자 그러면은 금속 안에서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또 봤더니 철이라는 거 있죠. 철. 철이래는 놈하고 철강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철이 아니다. 이 소리야. 얘도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금속에는 철인 금속이 있고요. 철이 아닌 금속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철강 재료를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또 철계 재료 철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이 있는 건 얘 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이래서 이제 굳어졌는데 그러면 왜 왜 철강 재료라는 것만 제대로 된 이름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인류 역사는 철 원소기호가 이거죠. Fe 얘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철의 특징이 뭐죠? 다양한 유용한 유용한 그리고 재강도를 지닐 수 있고 여러가지 막 응용이 되는 게 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금속 시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재료 시대에서 금속이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금속 시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철강 재료 시대라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면은 어? 그러면은 석기를 얘기하다가 금속하면서 철을 얘기한다? 이건 역사를 좀 궁금한 사람은 이거 안 맞죠. 왜? 중간에 뭐가 있죠? 예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사이에 하나 있는 게 있죠. 짠 청동기 시대라고 있죠. 예 청동기 여기 청동기 그러니까 이제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어? 청동 동이 구리합금 이잖아요. 청동은 뭐죠? 구리하고 주석 구리하고 아연 을 넣은 게 뭐죠? 얘는 이 색깔 이 색깔은 아니지만 황동 노란 색깔 황동이라고 그러고 얘는 청동이죠. 근데 이제 황동 시대는 라는 게 불고 없고 청동 시대라고 있잖아요. 근데 청동 동이 사실 구리호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철 하고요. 동하고 녹는점 멜팅 포인트가 다르죠. 어떻게 됩니까? 구리는 약 1000도 에서 녹고 철은 약 1500도 에서 녹는단 말이죠. 어떤 분이 또 보면 아 저 교수님 무식해 1083도 아니야?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미리 공부한 사람은 근데 기초시간이니까 대충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1000 1,083 자 그러면 철은 그럼 얼마예요? 1500 30도 죠. 약 1500 그러니까 여기가 1000도 1500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1000도라는 개념하고 1500이랑 개념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여서 하는 그러한 재료를 만드는 법을 뭐라고 그래요? 용융법 녹여서 한다 그래서 용융법에서 의한 만드는 거죠. 금속 재료를 자 그러면 사실은 1000도 라고 그러는데 합금이 되면 1000도보다 밑으로 돼요. 공정이 돼가지고 1000도보다 밑에서 녹여서 재료를 그 뭐라 해야 되냐 재료가 녹음 액체되죠. 그걸 굳히면 액체를 만들어서 굳히는 게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냥 녹여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철보다 동 청동 이것을 먼저 발견을 한 거죠. 발견하고 어? 하다 보니까 이게 단단한 금속이 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생긴 게 이제 청동 시대가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들어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이 역사를 보면 여기 때 이걸 갖고 뭐로 했다 그랬죠? 뭘 잡아먹었다 그랬죠? 그래갖고 잡아먹었는데 먹이 사슬로 보면 먹이고 먹이가 되고 먹히고 먹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종족계의 쌈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기를 들고 서로 막 싸워먹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토 옛날에는 땅이 제사였으니까 영토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기 가지고 무기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청동기 가지고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부족이라 될까요? 한쪽에서 철기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덤벼돌아. 한쪽은 청동기 무기로 무기로 무기를 가지고 청동기 무기로 덤벼돌아. 싸움을 붙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다른 건 조건 다 비슷해. 너무 잘 아시겠죠. 철기죠? 철기로다가 청동기를 딱 치면 청동기가 딱 잘라져요. 그만큼 강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성경에 있는 거지만 다윗과 골리아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보면 저쪽 옛날 이스라엘의 양반들은 청동기 갖고 싸움을고 저쪽 불레사 쪽의 사람들은 철기 갖고 싸움을다. 이런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